자 그래서 전편에서 28-300 얘기를 좀 하다 말았어요. 이 렌즈도 마찬가지로 스포츠 용도에 맞는 렌즈다. 여행으로 가져가기에는 조금 너무 크고 부담스러운 렌즈가 아닐까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24-200은 제가 하나 갖고 있어요. 이건 제가 유용하게 써먹는 렌즈인데 제가 조금 전에 여행 얘기를 잠깐 했었잖아요. 이 렌즈를 저는 여행을 갈 때, 장거리 여행을 갈 때 좀 어떠한 장비에서 좀 무게를 좀 줄이고 싶을 때 사실은 유용하게 써먹어요. 화질 또한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물론 준비가 적은 중렌즈라든가 단일 렌즈보다는 분명히 안 좋아요. 그 다음 그 렌즈보다 분명히 무거운 건 사실이에요. 자 근데 제가 24-200 렌즈를 왜 여행 렌즈로 쓰느냐 그리고 조금 전에 28-300은 광각 쪽이 좀 부족하지 않냐 그랬을 때 왜 그랬냐면 저는 24mm 화각 정도는 돼야 된다고 봐요. 한 84도 화각죠. 28mm 같은 경우는 한 78도의 화각인데 불과 한 5, 6도 차이의 화각이지만 우리가 느끼는 피사체의 넓이의 공간감은 꽤나 차이가 난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24 곱하기 36mm 풀프레임 사이즈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크롭바드 쓰시는 분들은 굉장히 망원 쪽이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24-200은 유용도가 저는 상당 부분 괜찮다 보는 거죠. 24-200 렌즈가 몇 그램이면 690 그램이에요. 690 그램이면 무게도 어느 정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밀면 길어지죠. 접었을 때 컴팩트. 그 다음에 만든 매무새 자체도 꽤나 튼튼하게 만들었어요. 토키나 자체의 특성이 그대로 나오는 렌즈예요. 이런 렌즈 정도는 어떤 정도로 쓰느냐 제가 볼 때는 여행용 렌즈로 쓰는 것이 마땅하다. 어떤 분들은 24-200이면 이 하나 렌즈로 게임 오버. 끝나버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해요. 머릿속에는. 근데 실질적으로 촬영을 하다 보면 그렇지 않아요. 밝은 렌즈가 필요할 때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랬을 때의 렌즈들이 아닐까 봅니다. 50x500, 24-200, 28-300 대표적인 고배율 줌 렌즈예요. 배율이 높은 줌 렌즈예요. 24-200도 그렇고 28-300도 그렇고 고배율 줌 렌즈예요. 이거 10배의 줌이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50x500, 28-300은 스포츠 용도로 쓰는 줌 렌즈로 활용하는 것이 맞다. 그 다음에 24-200 정도는 스포츠도 좋지만 스포츠로 쓰기에는 망원 쪽이 좀 짧은 듯한 느낌이 들어요. 최소한 300mm 정도를 조금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광각에서 조금 넓은 광각을 커버해 주니까 이거는 여행용 렌즈로 송보가 개인적으로 보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송보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여행용 렌즈로는 24-200으로 좋고 50x500, 28-300 이런 줌 렌즈들은 스포츠 용도로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리고 그런 용도로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전반적인 고배율 줌 렌즈들에서 얘기를 해보면 저는 어떤 면에서 이런 거예요. 밝기가 전체적으로 좀 어둡죠. 그런데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콤팩트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론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28-300 렌즈 밝기 F2.8 고정으로 왜 못 만드느냐. 저는 기술적으로 분명히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드는 게 큰 어려운 기술은 아니에요. 그런데 두 가지 제약점이 맞죠. 하나는 렌즈 구경이 얼마나 질까요. 굉장히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렌즈 구성 매수가 더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렌즈가 무거워지죠. 그렇다면 효율성이나 중렌즈의 특성에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중렌즈는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렌즈를 다양하게 갖고 다니면서 쓸 수 있는 무게의 한도 내에서 맞춰줘야 되는 거거든요. 설계자는 그런 고민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렌즈를 밝게 만들다 보면 구경이 이만해지고 렌즈가 무거워지고. 그렇다면 그 렌즈 자체는 쓸모, 그 렌즈 자체를 쓸모, 실질적으로 쓰는 데 있어서 효용 속에 의문이 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밝기는 좀 손해보더라도 이런 콤팩트한 걸 만들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얼마든지 만든다. 20에 500은 못 만들냐. 밝기 2.8로 만들면 되지. 그런데 이만한 걸 어떻게 갖고 다니면서 쓸 거냐. 그런 효율성의 문제. 가격 면의 고스트라는 가격 면의 문제. 이런 것들도 설계자들은 고민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이론하고 실제로 쓰는 데에서는 어느 부분 상당 부분 차이점을 갖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만 봐더라도 2.8, 3백 같은 경우에 무려 22장이라는 렌즈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렌즈 자체로 봤을 때 성능이 어느 정도 쓸 수 있다고는 저는 인정을 해요. 2.4, 2백도 마찬가지예요. 2.4, 2백도 15매. 그 다음에 50에 500도 무려 20매라는 렌즈가 들어가 있어요. 보통 16군 20매, 16군 22매. 2.4, 2백 같은 경우가 13군 15매인데 물론 이 안에 UD 렌즈라든가 비군면 렌즈들이 다량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엄빌하게 따져서 이게 준비 3570 두 배는 차지하고라도 2485라든가 35100라든가 이런 한 3.5배에서 4배의 줌 정도 되는 거랑 막상 1대1로 비교했을 때 얘가 뛰어나느냐 UD 렌즈라든가 비군면 렌즈가 많이 들어가 설사 있다 하더라도 이 렌즈가 뛰어나냐라고 말했을 때 저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렌즈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스포츠라든가 긴 여행을 갈 때 쓸 때 유용한 렌즈이지 성능을 굳이 따진다면 사서 쓸 만한 값어치는 크게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렌즈가 많이 들어가면 아무리 코팅 기술의 발전, 설계 발전이 있더라도 빛의 감소, 빛의 반사 이런 부분들로 콘트라스트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감소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제가 써봤을 때도 그런 영향들이 조금은 미친다는 얘기예요. 이 렌즈 자체가 나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준비가 작은 렌즈들 또는 고, 광각이면 광각주, 망원이면 망각주 이런 줌 렌즈들에 비해서 성능은 저는 나쁘다고는 말은 안 하지만 좋다고 말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스포츠 사진이라든가 어떤 긴 여행으로 하나의 렌즈를 갖고 컴팩트하게 하나 갖고 난 끝내고 싶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추천을 이렇게 해주고 싶은 렌즈는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그만의 그런 용도로 쓴다면 훌륭하게 분명히 쓸 수 있는 렌즈죠. 제가 이 렌즈를 지금 세 편에 걸쳐서 고별 중렌즈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참 많이 발전했죠. 옛날에 3570 중렌즈 나왔을 때 또는 니콘에서 처음으로 4386 중렌즈가 나왔을 때만 해도 대단하다. 저는 4386 중렌즈 시대는 아니죠. 써서는 봤어요. 중고렌즈를 사서 써서는 봤는데 지금의 중렌즈보다 좋다고 말 못합니다. 옛날 준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3570이라든가 2885라든가 최근에 나와있는 24100라든가 그런 중렌즈들 상당히 좋죠. 좋으면서도 어느정도 성능이 안정되어 있죠. 그 다음에 50에 5배. 그 렌즈들보다 좋다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쓰는데 큰 무리는 없다는 얘기죠. 야 이런 기술의 발전. 그 다음에 렌즈 밝기는 조금 어둡지만 그래서 좀 더 작고 좀 가볍게 만들 수 있죠. 가격을 다운 시킬 수 있죠. 야 이 렌즈들은 불과 20몇 년 전만 해도 또 이렇게 상상하기 힘든 렌즈였어요. 이런 고별 중렌즈를 기술력이 좀 상당히 있는 회사는 어디쪽이냐면 탑런 렌즈 쪽에서 이런 고별 중렌즈들은 상당 부분 많이 만들어내고 가격을 싸게도 많이 만들어내고 있죠. 여러분들 스포츠 사진이라든가 저것처럼 여행 다닐 때 하나의 렌즈만 가볍게 갖고 다니고 싶다면 24200이라든가 이런 렌즈들 필요에 의해서라면 하나정도 써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거 렌즈를 하나 갖고 거리 스냅을 한다거나 이거 하나 렌즈를 갖고 끝내야 되겠다. 이러신 이렇게 머리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한 번 정도 더 생각해 보실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별 중렌즈대에서 어쨌거나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